안녕하세요. 리안님의 취미생활의 리안입니다. 오늘은 이 밥으로 진짜 귀여운 흰둥이의 밥을 한 번 줘볼건데요. 어, 귀여웠어. 이제 제가 이 밥을 줬는데 먹네요? 아직 안 먹고 있습니다. 하나 먹었습니다. 저 밥을 어, 먹네요 먹네요 먹네요. 먹네요 신기하네요. 더 먹기 쉽나 봐요. 리안님. 오, 신기합니다. 제가 먹는 거. 또 먹네요. 또 먹네요. 먹고 있죠, 지금? 신기하네요. 음, 저 밥을 한 번 줘봤는데 오, 진짜 먹습니다. 이거, 이거 씹어먹는 겁니다. 이거 씹어먹는 거. 오, 지금 먹고 있는 거. 혈알렐린이네. 하고 있어요. 우리 봅니다. 한 번 만져봐도 됐나? 아니, 안 돼. 야, 얘 도망가. 아, 잠깐만요. 신기합니다. 조금만 더 줄까요, 제가? 조금만 내가 더 줄까? 어? 아니야, 이걸로 충분해. 나 두 번 줬어. 잘 먹네요, 아주. 잘 먹네요. 배고팠나 봐요. 배고팠나 봐요. 이... 고양이 사료를 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이 고양이의 사료는 조금밖에 안 주고. 많이 준 거거든. 어, 여기 거위. 딱바물을 때려버리죠? 대단합니다, 지금. 귀엽네요, 흰둥이. 이두꺼미가 있는데. 네. 흰둥이 아주. 귀염. 귀염고양이네요, 귀염고양. 조금만 더 줄까? 귀양이. 야, 귀양이라고 이름 지을래, 다시? 그래. 자, 이제부터 이해된 흰둥이가 아냐? 귀양입니다. 자, 어디가냐? 자, 제가 지금 멈추겠습니다. 잠깐만요. 이게 뭐야? 자, 흰둥이. 배불리 먹었나요? 흰둥아, 배불리 먹었어? 귀양아, 배불리 먹었어? 아니, 그냥 흰둥이라고 다시 짓자. 흰둥아, 많이 먹었어요? 흰둥아, 많이 먹었지? 아, 핸드폰이 뜨거워졌는데요. 너무 흰한 거 들었나요? 지금 더 먹겠다는 건가요? 한 번 밥을 더 줘볼까요? 잠깐 멈추겠습니다. 잠깐 멈추겠습니다. 벗어, 나 망하지 않았어요. 나 이거 올릴 것 같습니다. 이거 손으로 한 번 밥을 줘보겠습니다. 나도 한 번. 자, 여기가 지금 먹고 있는 건가요? 밥을 줬는데. 먹네요, 진짜? 배고팠나 봐요. 나도 한 번 주면 안 돼? 까악. 끄. 조금만 더 줄까, 내가? 야, 안 먹어. 엄청 귀여웠습니다, 흰둥이. 엄청 귀엽습니다, 흰둥이. 왜 밥 안 먹는데? 밥 배불리 먹었나 봐. 흰둥아, 배불리 먹었다. 헐, 바람. 어. 귀엽죠? 귀엽습니다. 아주 아주 저 먹고 싶다는 말인가요? 아니 저 먹고 싶으면 저걸 먹겠지 이만큼이나 줬는데 엄청 많이 준거야 저는 요 주먹 한가득으로 세 스푼 줬어요 근데 안먹네요 배불렀나봐 먹네요? 또만더가 하나만 더 줄까? 먹네요? 먹네요? 먹네요 보이세요? 발이 넉넉히 대박입니다 아주 귀엽습니다 너무 귀엽죠? 야 미안해 손님 치워봤다 신기합니다 그럼 먹고 있죠? 저 이제 전 오늘 영상 여기까지 마쳤어 구독까지 말해주세요 자 계속 먹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고양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야옹